아 왜 그러세요? 형 왜 그래요? 아 왜 그거세요? 이거 과거지예요? 이거 과거지예요? 5만 40. 4, 2. 3경. 돼지띠. 칠, 일. 돼지띠. 왜?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. 아, 정말. 뭐야, 누구야. 이런 진짜 바보들. 뭐야, 누구야. 바보들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요. 이런 진짜 바보들. 형, 바보처럼 보이지 마. 멋있게 보이잖아, 형.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바보들. 이거 진짜 바보들. 사랑해, 이 아가씨. 이 아가씨.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죠? 우리 학생입니다. 우리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이야. 한국말 잘 못해. 우리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이야. 어디서 지금?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지금? 아, 이 아가씨 진짜. 설마 우리 지금 데려가 온 건 아니죠, 지금? 제가요. 제가요, 저 평강 공주예요. 평강이요? 저 평강 공주예요. 야, 야. 평강 공주님! 세상을 받아주세요. はい, 네. 아, 형! 얘들아! 들어갑니다. 언니! 나 바보야. 나 바보라고요. 네! 네! 아, 누나. 아, 누나. 아, 누나. 아, 누나. 아, 누나. 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니요, 가보 아니에요. 아니, 가보 아니에요. 저희는 그냥 방영화 주말이 하지 사실은 가보 아니에요. 가보 아니야? 어 저희들이. 어떻게 오늘 오늘. 나 오늘 바보 온달하고 결혼하려고. 아 저쪽에 그 있던데.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바보 온달하고 결혼을. 아 진짜 진짜 저희들은 근데 바보가 아니죠.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또.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. 아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도 이 나이에 참 20대 때도 어떻게 공주한다. 너무 기분 좋대요. 여름에는 또 참치로 활약해. 지금 누나가. 아 당황했어. 아 진짜. 아 옷이 좀 홀럭만 하시네요. 어 막 일부러 크게 했어. 아 가시는 거예요. 아 정말.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제 좀 이따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제 같이 갈래? 언니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 또 지훈이랑 셋이 잠깐 뭐 얘기할 게 있어서. 대본들 입은 되려면은 이제 머리가 약간 가능성이 좀 있는 애가 괜찮아. 광수는 아직. 그러면 하여튼 내가 다시 올게.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. 빨리. 하여튼 무슨 뭐 여왕벌 뭐 공주 레이스 들어가는 거에는 무조건 사인 누나가 오게 되어있다니까. 하여튼 어제 쇼강에 해봤는데. 이리 와지woman 이리 와. 와 지금 voter가 좋아. 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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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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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라. 고껑에 이리 와. 낸. 나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. 야. 바보 나를 만나 그들을 런닝으로 최고의 참모의 참모가 된다 그럼 내가 영생이야 언니 그렇게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상해 첫인상 그것만 가지고 내가 4.8kg로 태어난 거 가지고만 계속 우리 여기서 살 돋보지고 지금 그래 나 지금 뼈만 남았어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어? 어? 왔어? 어? 형 옆에? 공준대 옆에? 남자 여자야 집에서 꼭 기다려봐 없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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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여기 누구야 안 보일 텐데 어디 좀 간 거야 구곤달 내가 너희들의 평강공주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평강공주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평강공주가 되겠다 안 된다 안 된다 됐다 됐다 언니 언니 난 너희들의 평강공주가 되겠다 아니 니가 알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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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았다 아 진짜 아 이제 훈련 되게 힘들게 시킬거야 누가 온거 같아요 그죠? 유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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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희야 왜 왜 누가 누가 그랬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유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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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다 유희다 보고싶었어 유희다 유희 우리 항상 방송했는데 유희 유희 보고 싶다 유희 유희 보고 싶다 유희 유희 보고 싶다 왠인 전에 얘기를 해 volleyball 유희 온다고 왜 미리 얘기 안했어요, 우리가 양복이 꼬아야 되는데 하면 촬영 있어서 잠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, 진짜요? 우리 한 번 갈아입어야지 아, 그러면 유희하고 우리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평강궁지입니다 경선하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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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또 까만 할래? 다 부은다! 아이, 또 까만 하자 내가 너를 훈련시켜 장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, 지금 까만 하고 가자고 가자, 바보인덱이 자, 자 갔다! 야! 니네들이 잘 어울린다? 아까 너 광수 진짜 바보 같더라 진짜 들려다왔어 아, 뭐야? 아, 뭐지? 아, 뭐지?